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했던 지역 의료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전남의 공보위들이 최근 대거 차출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진료를 담당해 왔는데, 올해 초 복무 기간을 마쳤지만 아직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위 빈자리를 지키는 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고작 2명. 의사 진료와 처방이 어렵다 보니 간단한 물리치료만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남에 배정된 신규 공보위는 모두 229명. 공보위 지원자가 줄면서 지난해보다 38명이나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보위가 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늘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은 이웃한 보건소 공보위의 순회 진료로 메꾸는 실정이지만, 대신 기존 보건소의 휴진일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휴진은 있어 왔지만, 10단위에서 휴진일이 생기는 건 올해 들어 입원이 처음입니다. 휴진일이 늘다 보니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당뇨약을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경우에 문을 닫아붙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환자들의 우려와 함께 진료를 맡고 있는 공보위도 경무에 시달린 지 오래됐습니다. 연차나 병가를 쓰더라도 여기 진료를 대신해줄 대진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없다보니까 여기 어떤 보건소에서도 연병가를 좀 자제해달라.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가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남 공보위 45명을 이미 차출해 갔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차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손해 진료도 카바를 하지만, 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대면 진료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의료의 최후보루인 보건소마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26일까지 공보위 미배치보건소 등을 취합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보위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채명지입니다.